작년 12월 겨울 이맘때쯤에 빨간 상자가 하나 문앞에 있었죠 엄마 아빠 그 뒤로 내가 받고 싶던걸 모두 가져왔죠 난 당신이 궁금해요 올해도 오시나요 작년 12월 겨울 이맘때쯤에 빨간 상자가 하나 문앞에 있었죠 엄마 아빠 그 뒤로 내가 받고 싶던걸 모두 가져왔죠 난 당신이 궁금해요 올해도 오시나요 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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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당신이 궁금해 나야 나 tras